안녕하세요. 배우 정광연입니다. 짠. 사람들이. 애용이요. 인터넷 방송 초보자이다 보니까 실시간 반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목포 구미. 목포가 맛을 고향이니까 저희가 다 알죠. 진짜 맛있어. 맛볼지 않냐. 갖고 와봐라. 드리미기명인. 더부할 수 없어요. 연락이랑 만나는 맛이라고. 김연자. 메리아모르파티.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은 분이 비너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최고 점수로 나옵니다. 제가 먹을 차례예요? 숟가락을 얹어주시면 돼요. 여보여.